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14번이요 대형 및 특수 자동차의 제동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했습니다 큰 차야 큰 차들 어떻게 정지하는가 하는 거죠 하중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차 무거우면 그만큼 제동거리 길어지죠 또 타이어 공기압과 트레드가 고르지 못하면 제동거리가 달라진다 타이어가 공기압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너무 많거나 너무 적거나 혹은 또 트레드가 차 바퀴 문이 있죠 파여 있는 홈 그런 것들이 고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역시 또 제동거리 길어지게 되죠 차량의 중량에 따라 달라진다 맞죠 같은 얘기가 써 있네요 차량의 적재량이 커질수록 실제 제동거리는 짧아진다 차량 적재량이 커지면 무게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실제 제동거리가 길어지게 되죠 잘못된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4번이 되겠네요 615번 다음 중 저상버스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버스가 저상버스죠 여기 이제 올라탈 때 계단이 따로 없어요 그냥 타고 카드 되면 바로 그냥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복도처럼 생겼죠 그리고 여기 발판이 쭉 나와서 인도에 딱 대줌으로써 필체어 장애인이 바로 타고 내릴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게 저상버스입니다 일반적일 때는 여기가 또 떠 있는데 틸팅 이라고 해 가지고 차가 이렇게 기울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떠 있는데 여기는 거의 다 있죠 틸팅 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해서 최대한 인도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쉽게 타고 내릴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이 버스가 저상버스예요 이거와 관련된 설명인데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골라보래요 노약자 장애인이 쉽게 탈 수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차체 바닥의 높이가 일반 버스보다 낮아요 그래서 쉽게 타고 내리고 할 수가 있죠 실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가 되어 있다 여기 경사판 있죠 보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휠체어 타고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일반 버스에 비해 차체의 높이가 2분의 1이다 2분의 1 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낮지는 않고 바퀴보다 조금 낮은 높이 요정도 계단 2개 정도 높이가 없어요 2분의 1은 아니에요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번입니다 616번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않은 견인형 특수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법에 따른 자동차의 한 한다를 운전한 경우 운전자 처벌 규정은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렉카 있죠 렉카 렉카차죠 렉카차 정신명칭은 렉커가 끌어당기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렉커에요 렉커 차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렉커 차를 운전한 경우 렉커 차이고 화물차 거든요 남바 여기 보면 황색으로 되어 있어요 노란색이에요 변인특수차를 운전을 했는데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않았대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있거든요 설치하지 않았으면 처벌 규정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운행기록계를 미설치한 자동차 운전 금지 등의 위반 조항은 승합자동차는 7만원 화물차니까요 승합자동차 7만원의 범칙금이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잘 외워놓으셔야겠죠 렉커 차요 운행기록계 설치하지 않으면 범칙금 7만원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617번 다음은 대형 화물자동차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알맞은 것은 했습니다 이게 대형 화물자동차죠 화물의 적재량에 따라 하중의 변화가 크다 그죠 화물이 이쪽에 실을 때의 이 축에 가해지는 무게와 이쪽에 실었을 때의 이 축에 가해지는 무게가 다르죠 어 맞네요 맞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압축의 하중은 조향성과 무관하다 만약에 짐을 이쪽에 많이 실었어요 그럼 바퀴에 실리는 하중이 그만큼 세지겠죠 그럼 이 차가 왼쪽으로 조금만 틀어도 확 쏠리고 오른쪽으로 조금만 틀어도 확 쏠리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무관하지 않죠 엄청 밀접한 관련이 있죠 승용차에 비해 압축의 하중이 크죠 승용차는 골고루 4개가 되지만 짐을 신는 차이기 때문에 압축하중이 훨씬 높아요 승용차보다 차측의 구성형태가 복잡하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거 지금 차측이 원래 두 축짜리 차인데 여기다가 하나 달아가지고 3축으로 만든 거죠 개조한 차량들인데 가능합니다 여러분 다니시다 보면 이렇게 바퀴가 하나 이렇게 공중에 둥 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지금 바닥보다 떠 있죠 이게 왜 떠 있냐면 짐을 이렇게 충분히 실었을 때 두 개의 축에만 무게가 가해지면 축하중이 세지거든요 그거를 이 바퀴를 내려 가지고 바닥에 똑같이 닿게 하는 거예요 그럼 축하중이 세 군데로 분리가 됩니다 이게 이렇게 둘 셋 이렇게 그러면 무게가 3분의 1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축하중을 그만큼 줄이고 도로 파손도 줄이게 되는 이런 기법이 되겠어요 따라서 이 문제에 가장 알맞는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화물의 적재량에 따라서 화중의 변화가 크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18번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된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래요 노란 넘버 얘기하는 거죠 노란 넘버 운전자들이 갖춰야 될 기본 자격증이 바로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이에요 뭐냐면 보이시죠 이게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이에요 딱 써 있죠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이렇게 이게 있어야 돈을 받고 운전하는 유상 운송을 할 수 있는 화물 자동차 운전자가 될 수 있어요 처음에 뭐 적성검사도 받아야 되고 적성검사 받고 적합한정 받은 다음에 필기시험 합격을 60점 이상 받아야 되고요 받고 나서 합격자 교육 8시간을 받아야 이 자격증을 줍니다 그 다음부터 화물일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고 있는 자격증이죠 그래서 답은 2번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이 되겠고요 근거법률은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법 제8조에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의 운전 업무 종사 자격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정밀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도 합격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돼요 받게 되면 화물종사 자격증을 이제 부여를 받게 되고 일반 화물 개인 화물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반드시 취득하고 운전을 해야 됩니다 누가요? 영업용 화물자동차 짐 날라주고 돈 받을 때요 해야 됩니다 반드시 갖춰야 되는 자격증은 2번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619번 다음은 대형 화물자동차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알맞은 것을 해냈습니다 대형 화물자동차의 특성이요 화물의 종류에 따라 선외반경과 안정성이 크게 변할 수 있다 짐을 잔뜩 실은 자동차들은 회전반경이 평상시에 이렇게 길었었는데 갑자기 확 줄어든다거나 늘어난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맞네요 맞는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이 답이 되겠고요 긴 축강거리 때문에 안정도가 현저히 높죠 차의 축강거리가 긴 거에요 이렇게 일반 승용차는 축강거리가 짧죠 이렇게 짧은데 이렇게 길어요 그만큼 안정적이겠죠 높다고 할 수 있겠고 승용차에 비해 핸들 복원력이 원활하지 못해요 그래서 조향이 승용차처럼 획 획 이렇게 안되죠 차체의 무게는 가벼우나 크기는 승용차보다 크다 차체 무게도 자체도 훨씬 무겁죠 가볍지 않아요 따라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화물의 종류에 따라 선외반경과 안정성이 크게 변할 수 있다 1번 되겠습니다 620번 다음 중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 도로교통법상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바람직한 운전 행위는 운행기록계에요 타코메타라고 부르는 운행기록계를 장착한 자동차가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되겠고 당연히 설치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고장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자동차 운전 행위 고장 났으면 고쳐야죠 그대로 달고 다니면 안되고 운행기록계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본래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겠죠 이것도 틀렸고 주기적인 운행기록계 관리로 고장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행위 이게 맞는 행위죠 이렇게 해야 타코메타를 제대로 운영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되겠죠 다음은 4번 주기적인 운행기록계 관리로 고장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행위 되겠습니다 621번 제1종 대형면허의 취득이 필요한 청력의 기준은 청각은 대형하고 특수면허 두 개에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1종 대형과 특수면허에만 청각이 필요합니다 그때 필요한 청력 기준이 얼마냐 했는데요 도로토보 시행령 45조에 보면 55dB를 정하고 있어요 보청기 사용자는 40dB까지 들을 수 있어야 일종 대형과 특수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55dB 되겠습니다 622번 다음 중 대형 화물자동차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했습니다 대형 화물자동차의 특징이요 적재 화물의 위치나 높이에 따라 차량의 중심 위치가 달라지겠죠 차가 이렇게 있으면 화물을 이렇게 싣고 가는 거죠 원래는 중심이 여기 있었습니다만 지금 여기 실림으로써 중심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중심이 달라지겠죠 1번이 맞는 얘기고요 중심은 상하의 방향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다 당연히 변화가 있죠 지금 실은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쏠리게 되고 내려가고 뒤로 가고 이렇게 되겠죠 변화 있죠 중심 높이는 진동 특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죠 당연히 중심이 높이 때문에 진동이 이쪽 뒤로 쏠리게 되면 막 앞쪽에 떨리게 되고 앞쪽으로 쏠리면 뒤가 떨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고 진동 특성이 없어서 대형 화물자동차의 진동각은 승용차에 비해 매우 작지 않아요 당연히 진동 특성이 있죠 화물차 그만큼 앞뒤가 길고 진동각이 크니까 따라서 승용차에 비해서 진동각이 크다 틀렸다고 했죠 따라서 알맞은 거 고르라고 했죠 적재 화물의 위치나 높이에 따라 차량의 중심 위치는 달라진다 라고 했던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23번 다음 중 대형 화물자동차의 운전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했습니다 대형 화물자동차 운전 특성 무거운 중량과 긴 축거 때문에 안정도는 높죠 높다 왜냐하면 차 이렇게 있으면 바퀴가 여기 여기 있어서 축간 거리가 길죠 축거라는 게 이런 축간 거리를 말해요 자동차 바퀴의 축간 거리가 축건데 이게 길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는 축간 거리가 이 정도로 짧죠 화물차는 축간 거리가 길어요 그래서 훨씬 안정도가 높은 특성을 갖고 있죠 고속 주행 시 차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순간적인 직진 안전성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 만약 짐을 이쪽에 많이 실었어요 그러면 앞쪽 바퀴의 무게가 좀 떨어지면서 왼쪽이나 우회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흔들흔들흔들 이렇게 눌리는 거죠 그러면 좌회전이 쭉 매끄럽게 돌아가지 못하고 휙휙휙 도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이렇게 직진 안정성이 나빠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맞는 거 찾는 거니까 지금 맞는 얘기입니다 2번은 3번 운전대를 조작할 때 소형 승용차와는 달리 핸들 복원이 원활치 못해요 승용차처럼 획 돌아갔다 획 다시 돌아오고 이런게 잘 안된다는 얘기죠 운전석이 높아서 이상기후일 때는 시야가 더욱 좋아진다 이상기후라는 게 어떤 거예요 뭐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안개 끼거나 이랬을 때 운전석이 높다고 해서 앞이 더 잘 보이나요 안개 꼈는데 장사가 없죠 당연히 안되는 거고 운전석 높아서 이상기후가 생기면 시야가 더욱 좋아지진 않죠 물론 높이 있어서 멀리 볼 수 있겠지만 어차피 안개 끼면 서로 안 보이는 거 마찬가지예요 시야가 더욱 좋아지거나 이런 거는 운전석의 높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알맞은 것은 2번 고속주행 시에 차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직진 안정성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 되겠습니다 624번 다음 중 대형 화물자동차의 사각지대와 제동시 하중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는 것은 사각지대가 뭐예요 백미로 이렇게 보는데 안 보였어요 분명히 근데 갑자기 확 나타날 때 어디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각지대에 들어 있었다 이거예요 분명히 안 보였는데 어깨 너머로 직접 눈으로 보면 보이는 이런 현상 그게 사각지대 되겠죠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3,4,5번 지역에 차가 이제 들어 있거나 사람이 서 있게 되면 탑승해 있는 운전자의 백미러 시각에는 보이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화물차의 사각이 일반 승용차의 사각보다 훨씬 많고 큽니다 알맞은 걸 찾아보려고 했으니까 찾아볼까요 사각지대는 본인이 있는 차와 없는 차가 별로 차이가 없다? 아니죠 앞에가 있느냐 없느냐가 사각지대를 훨씬 크게 하고 적게 하고 하죠 당연히 있고요 앞뒷바퀴 제동력은 하중의 변화와는 관계가 있죠 당연히 제동력이 무게가 많이 실리게 되면 제동력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니까 운전석 우측보다는 좌측 사각지대가 훨씬 넓다 우측보다는 좌측 사각지대가 넓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측이 좌측보다 사각지대가 훨씬 많죠 이거는 우측보다는 좌측이 넓다고 그러시니까 이건 틀린 얘기가 되겠죠 4번 화물 하중의 변화에 따라 제동력의 차이가 발생한다 화물을 많이 실으면 그만큼 제동 거리가 길어지게 되죠 맞는 거 찾으라고 하시니까요 4번 화물 하중의 변화에 따라 제동력의 차이가 발생한다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화물을 위키메시스 위치로 자